인스트루멘팅 피닉스위디 텔레메트리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4편의 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 1편 part1 입니다. 이 글은 어디 있느냐니까 엘릭스스쿨이에요. 엘릭스스쿨 이라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구글링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 찾으실 수가 있을 거에요. 여기서 다룰 내용이 뭐냐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먼저 일단 이렇게 퀀텀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 피닉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좀 작은가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먼저 퀀텀 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러면은 뭐 이런 퀀텀 이라는 이름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구성이 되겠죠. 여기 구성된 내용이에요. 일단 이런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믹스 exs 믹스 파일이 있죠. 믹스 파일 어디 갔나요. 믹스에서 이렇게 피닉스 젠 오스. 피닉스 젠 오스 입니다. 이거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닉스 젠 오스 하고 다음에 스태틱스 하고 이렇게 이거 설치를 하시면 되요. 아 이거는 지금 여기 블로그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면은 이러한 디폴트로 이런 것들이 깔립니다. 보시면 그 중에서 텔리메트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텔리메트리 폴로라는 것도 있어요. 자동으로 깔려요.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깔리고 이게 피닉스 최근 버전부터는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굳이 손으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서 세팅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 피닉스 젠 오스 얘는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이죠? 어 어디로? Integrated라고 그럴까요? Integrated into Phoenix입니다. Phoenix에 자동적으로 포함돼요. 언제부터냐 하니까 버전 1.6 부터입니다. Phoenix. 근데 Phoenix 버전 1.6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1.5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에서는 이렇게 손을 넣어주면 됩니다. Phoenix Genos라고 해서.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게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Authentication 기능입니다. Authentication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작업으로 로그인 기능이죠. 로그인 기능은 이제 3rd party library를 쓰는 것이 아니라 Phoenix 속에 통합이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니까. Elix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터미널에서 Mix Phoenix Genos에서 AccountUsers 이렇게 명령을 줘서 실행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Account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죠? 거기에 UserNoteFile, UserToken 그리고 Accounts라고 하는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들이 하는 역할이 Use Login 기능을 제공하는 거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세 개. 얘와 얘와 얘. 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이겁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두느냐 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 둬야지 지금 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블로그에서 나오는 예제들을 우리가 실습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로그에 나오는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경을 좀 더 쓰는 겁니다. 해서 총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요. 요거 네 가지 파트까지 보시고 나면 텔레메트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게 될 거에요. 자 해서 다시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요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userex라고 하는 이것도 만들어졌죠. 얘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accounts에서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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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줘요. 세 개가 아니라 좀 전에 세 개라 말씀드렸습니다만 user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네 개 파일 만들어서 user 로그인이 가능한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두세요. 만들어두시고 그리고 view에도 view에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user view라는 걸 하나 만들어두세요. 간단하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이 교재 지금 우리가 쓰고 말하는 이 주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잖아요. 얘를 밑에 코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코드들을 여러분들 실습을 해 보시려면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들을 실습하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user view 만들고 그리고 템플릿에서도 user를 하나 만들어요. user 피닉스 돌아가시면 어디 있나요? 요 컨텀 요런 페이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피닉스 프레임워크에서 요런 피닉스 프레임워크 팀 주피터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런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register 로그인이 있죠? 요 기능은 쓰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쓰진 않을 거 있고 요 기능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젠 오스죠? 어디 갔나요? 여기죠? 요걸 통해서 만든 겁니다.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피닉스 앱을 만들고 피닉스 앱을 만든 다음에 이 디펜던시로서 요거 추가하시고 mix.exe 파일을 추가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쭈루루미 파일들과 디렉트리가 만들어져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new html user 디렉트리 만들고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에 요것도 만들고 그리고 view에 view 있죠? view에 user view 또 하나 이거 덤이에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두시고 나면 그러면은 이 교재에서 말하는 내용 그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지금 잠시 멈추고 멈추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실습하는데 필요하도록 피닉스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해보시고 다시 영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둑션에서 지금 여기서 이 블로그에서는 텔리메트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자분이 나중에 우리가 곧 여자분 여성분이 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아마 이건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니고 그렉 맥폴드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같이 볼겁니다. 이분이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 여성분 이름이 소피였나요? 만들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적은 사람 적은 사람은 소피 뒷부분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이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성이 이게 좀 영어식 성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블로그의 첫 번째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오길 바랍니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쭉쭉 건너뛰어서 텔레메트리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죠? 이것도 이렇게 추가하실 필요는 없을거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으면 요 싱스 플레이어 그림을 만들었으면 요게 자동적으로 추가되어 있을겁니다. 요 부분 텔레메트리 이 글이 나온 것도 시간이 좀 걸린 이전 얘기니까 그죠? 이게 나온게 이 글을 쓴게 언제쯤이냐니까 2020년 사울이에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이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자체가 자 그리고 엑시큐이팅 텔레메트리 이벤트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이죠. 해서 유저 컨트롤러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울거 없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잖아요. 그죠?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저건 그런 다음에 라우트도 있죠? 라우트도 여기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되겠죠. 라우터 ex 그래서 임의로 하나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추가했느냐니까 여기 있죠? 테스트 텔레메트리 테스트 목적으로 해서 이런거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레지스트라고 하는 곳을 주소를 입력하면 유저 컨트롤러의 new function new action 얘가 호출될 거 아니에요. 얘가 호출되면서 텔레메트리 엑시큐터에서 피닉스 리퀘스터 그죠? 요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어 나머지 duration이라던가 con con을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만들어둔 부분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텔레메트리 어테치를 여기서도 어테치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닉스 리퀘스트라는 이벤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퀀텀 텔레메트리 매트릭스의 핸들 이벤트 펑션을 호출해라고 우리의 얘기를 지정을 했죠. 그죠?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매트릭스 볼까요? 매트릭스 여기에서 핸들 이벤트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호출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호출되면서 얘 두개는 일단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럼 얘도 빼놓고 얘가 실행되는거죠. 로그 인퍼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런 결과가 나오는거죠. 결과적으로 보시면 리시버다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리핑스 리퀘스트 등등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자체가 바로 여기 여기서 실립된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라우터 선 좀 보고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 선 보고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텔레메트리 매트릭스 그죠? 퀀텔레메트리 매트릭스라는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어 유저 뷰와 템플릿 그죠? 유저 템플릿 요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진행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 지난 수업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딱히 새로운건 없습니다만 핸들러 추가했고 그 다음에 어테칭 이벤트 요것도 추가됐고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봤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 텔레메트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어랑 얼랭 파일이에요 얼랭 파일인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있다가 얼랭 수업 달겁니다. 그래서 얼랭이라는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랭은 그냥 문법이 좀 다를 뿐이지 어디였나 요겁니다. 요건데 어테칭이니 얼랭의 글자가 좀 작은가요? 그래서 문법이 좀 다르다 뿐이지 엘릭스랑 사실상 대동소위합니다. 근데 엘릭스보다는 읽기가 좀 깝깝해요. 대충 보면은 아 이게 뭘 하는거구나 하는거 대충 가문옵니다. 그래서 어테칭이니 펑션 얼랭이죠. 그러니까 텔레메트리 자체는 엘릭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얼랭 라이브러리에요. 그죠? detach도 여기 나와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그죠? 엑시큐트도 여기 나와있죠. 엑시큐트 등등 대충 한번 보시면 아 대충 이게 돌아가는구나 가문오실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얼랭 부분 설명하는건데 한번 대충 읽어보십시오. 대략적인 값만 잡으시면 되요. 굳이 우리 자세하게 이걸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엑시큐트하고 어 우리 얼랭 수업을 나중에 할테니까 얼랭 수업을 받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여기 있는 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거에요. 자 그리고 ets 테이블 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ets 테이블의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의 조합을 어 ets 테이블의 리코드로서 저장하는 과정 요것도 다 나와있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죠. 소스코드 볼까요? 리스트 퍼 이벤트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인서트 나와있고 쭉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올거에요. 요런 스펙이라던가 하는것들 아 얼랭은 이런식으로 써놓은구나 하는거 구경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고 깊이 있게 까진 볼 필요 없습니다. 어 플라이펀 하는것 요런것들도 다 보시면 다 이해되실거에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 점도 있고 엘릭스랑도 비슷하고 하니까 자 그리고 자 스태츠디라고 하는게 우리가 한번 이전에 언급을 한적이 있어요. 스태츠디가 하는게 뭐냐니까 얘는 데이터를 이전 수업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 때 요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니까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보시면은 이전에 먼저 인스트루먼트가 있고 인스트루먼트 얘가 데이터 인스트루먼트 각각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일종의 테이블로 만드는 것이 매트릭스였고 그죠.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리폴팅 하죠. 리폴팅해서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GUI 라든가 등등 데이터를 소비하죠. 데이터의 컨슈머라고 할까요. 데이터 컨슈머 GUI 툴이라든가 뭐 등등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스태츠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리폴팅하는 얘가 스태틱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 매트릭스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니까 아 아 매트릭스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말고 그 부분 텔리매트릭스 파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두 개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우리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리폴팅하는 건 스태틱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오는 것이고 요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니까 스태츠디릭이라고 하나한테 전달하면 스태츠디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의미있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생산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죠. 스태츠디를 하는 방법 쓰는 방법은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먼저 스태틱스 요렇게 요것을 추가를 하고 우리 그죠. 우리 거기 어디라고 해야 되나 음 믹스 exx 파일 거기다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태츠디리폴트라고 하는 파일 요 파일도 하나 만들고 그죠. 스태츠디리폴트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여기 있죠. 요렇게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믹스에는 뭘 했나요. 믹스 exx 믹스 exx에다가 스태틱스 요거 요거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하고 자 그리고 어 매트릭스에서도 요렇게 합니다. 엘리아스터에서 스태츠리폴트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이 두개를 이렇게 활성화 시킵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핸들 이벤트 할 때 이 데이터를 우리 스태틱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여기다가 아 얘를 호출하는게 얘를 호출하게 되면 뭔가 뭔가 스태츠디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태츠리폴트라는 것을 어 우리 방금 방금 있잖아요 얘를 활용하려면 스태츠리 리폴트이고 유저 스태틱스라고 적혀있죠. 그죠. 이 스태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게 스태츠디인데 스태츠디를 설치하는 방식 일단 요거 스태츠디 리폴트에 커넥트로 호출했죠. 그죠. 요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요거 리폴트 커넥트 얘를 호출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연어승입니다. 유저 스태틱스 익스블론거에요. 커넥트 펑션을 그죠.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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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틱스를 요거 방금 우리 추가했던 내용입니다. 추가했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스태츠디 스태츠디 설치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안 나와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츠디 설치하는 방법 볼까요? 대리 매트리스 여기 있군요.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또 스태츠디 인스톨레이션 앤 컨피규레이션 이거 구글링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드.js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스태츠디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를 하시면은 테스트하는 결과도 나와있어요. 테스트하는 결과도 나와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이거입니다. 이 터미널을 열고 그죠. 터미널대로 지금 보시면은 뭐가 데이터가 엄청 날아가고 있죠. 피리어딕하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 퀀텀 이죠. 이걸 릴로드하게 되면 릴로드하면 여기서 먼저 여기서 발생하는거 볼까요? 여기서는 요게 리시버드 인포 요게 컨솔로우 되죠. 그죠. 여기 컨솔로우 되게끔 우리가 어디다 구성을 해뒀나요? 컨솔로우 되게끔 매트릭스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나타나고 밑에 있는 두 문장 있잖아요. 이 두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게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릴로드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서 보시다시피 이런 데이터가 날라오고 있죠. 스태츠디 패킷 나오고 그 다음에 피닉스 리퀘스트가 뜯고 등등등등 굉장히 데이터가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태츠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요 리폴팅 그죠. 스테틱스가 리폴팅하고 리폴팅을 받은 그 데이터를 받은 스태츠디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흐름이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스태츠디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툴이긴 하지만 이거 상당히 좀 쓰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이 또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어 이거 다 넣을까요. 여기에 매트릭스를 quantum telemetry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지금 만든 매트릭스에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이벤트 각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메타 데이터에다 리퀘스트 패스니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메즈먼트도 우리가 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도 또 임플메테이션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방대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대한 작업을 이렇게 텔리메트리 quantum telemetry 매트릭스 딱 하나 해본 겁니다. 딱 하나 해본 건데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여러 수백 개 많다면 수천 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봤던 quantum quantum telemetry matrix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만든 custom 버전입니다. standardize 표준화 시킨거죠. 표준화 시켜서 그러니까 actor 라든가 phoenix 라든가 혹은 우리가 봤던 redix 라든가 broadcast 라든가 등등등등등의 third party 라이브러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벤트와 그러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표준화 시켜서 하나로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텔리메트리 매트릭스입니다.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그러면 어디 있느냐 찾아보면 바로 있죠. 우리가 mix.exs 파일 mix.exs 파일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쭉 들어와서 여기 여기는 지금 다른 기측에 있는 게 없네요 볼까요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금식을 하시면 금식을 하면 이렇게 있죠 텔리메트리 매트릭스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있어요. 믹스 프로젝트 얘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다시 오놓고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텔리메트리 매트릭스입니다. 쭉 따라서 들어가서 보면 Depth Depth 속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 카우보이 텔리메트리 속에 들어있죠 카우보이 텔리메트리는 어디 있나요 얘는 이 Depth에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이 점수에 봤던 텔리메트리 매트릭스가 이러한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점수에 만들었던 그런 매트릭스 이거 우리가 만든 커스텀 매트릭스죠 커스텀 매트릭스를 표준화 시켜 놓은 크대 매우 큰 라이브러리 매우 큰 프로젝트가 안에 있어요 그게 텔리메트리 매트릭스라고 점수에 봤던 그 Depth 디렉토리 속에 있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되는 것이고 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하는 것들 그리고 StatsD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이 블로그 첫 번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 라고 싶으시면 이해가 되었다 싶으면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